와우 진짜 재밌네요 이거 여기서 아마 되게 재밌는 움직임 나왔을 것 같은데 네 이것도 되게 재밌는 움직임이죠 자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좀 천천히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뭐랄까 진짜 짜릿함의 어떤 약간 극한의 어떤 제가 조작을 하면서 움직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브레이킹이 들어가면서 조금 안쪽을 깊이 팠던가 해서 이제 오버가 났었거든요 여기서 브레이킹 제가 좀 물고 들어가면서 뒤로 좀 흘리면서 들어갔어요 흘리면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요거를 잡기 위해서 바로 브레이킹 살짝 들어가면서 역 카운트로 들어간 건데 여기서도 사실 모션을 보면 지금 뒤쪽이 훨씬 더 많이 돌아가 있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잘못하면은 그대로 스핀을 하거나 아니면은 리버스가 나는 상황인데 뒤쪽이 그립 잡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거를 한번 뒷모습으로 보겠습니다 브레이킹 물고 자 스티어링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뒤가 흐르죠 뒤가 흐르면서 카운터를 넣고 액셀링을 잘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살짝 떼주고 브레이킹 들어가고 역으로 그 다음에 다시 액셀링으로 흘리고 서버 열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딱 길이 뚫렸을 때 스티어링이 정렬하고 풀가속 아주 재미있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